안녕 쭈미 안녕 너무 가까이서 찍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가까이서 찍는 거 아니야 여기 물고기 물고기 여기는 어디죠?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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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입니다 부산 물고기가 있어? 오 물고기 되게 크다 이거 숭어 아니야 숭어 그럼 빨리 인사해 안 와 나한테 울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쭈미지 커플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왔었던 추억의 장솔에 왔습니다 2년 전에 왔었어요 여기서 먹을 것도 먹고 알콩달콩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연애할 때 왜 지금 안 알콩달콩하다는 소리인가? 그건 아닌데 그때 알콩달콩할 때와 지금 이 부부가 됐을 때랑은 느낌이 좀 다르잖아 그때는 막 더 꾸미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별로 안 꾸미신다는 겁니까? 아니 지금도 꾸미는데 이거 봐 나 오늘 멋있게 하고 갔잖아 응 지금도 꾸미는데 예 그땐 더 예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을 때 지금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겁니까? 결혼했을 때 결혼했는데 지금도 예쁜 모습 보여주지 뭐 오늘 저희는 부산에서 재밌게 놀고 그리고 저도 강의를 잠깐 갔다가 와서 부산의 야경을 즐기면서 오랜만에 휴가를 즐기려고 합니다 부산을 즐기고 갑시다 갑시다 화이팅! 화이팅은 아니지 고우 아 좋다 연애할 때 왔을 때가 좋았는데 지금 싫다는 건가? 이 씨 죽어 죽어 흐흐흐흐 부산 엄청난 다 saints 주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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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책방 골목이 근데 사람이 좀 별로 없는 것 같다. 근데 아직 평일이라서 그런가? 그런가? 부산 올 때마다 항상 오는 곳이기는 해. 그래? 왜? 그냥 와. 그냥. 책은 안 샀는데. 근데 와서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근데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많이 못 돌아다니겠다. 그래. 좀 쉬었다. 강의하러 가자. 그래. 좀 쉬자. 가자. 가자. 저희는 지금 굳이 부산에 와서 맥도날드를 가. 여기는 근처에 아무것도 없다.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무슨 대학교지? 동명대학교. 동명대. 응. 일단은 먹어야지. 먹어야지 내가 강의를 잘 하겠지? 그럼. 저희가 먹을 것은 여기 있는 슈슈 버거입니다. 그냥 치킨 랩. 그냥 치킨 스낵 랩. 아 치킨 스낵 랩. 근데. 오이따 밤에 맛있는 거 먹을 거니까. 응. 응. 으음. 슈슈는 무슨 맛이야? 새우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 오. 별로? 별로야? 이건 솔직히 새우 좋아하는 사람은 잘 먹을 거 같아. 새우깡 맛이나요? 근데 부산 날씨가 좋으니까 진짜 좋긴 하다. 아 날씨 진짜 좋다. 응. 저희는 오늘 계획이 일단 강의가 끝나면 저녁이 늦기 때문에 일단 숙소로 먼저 가서 여장을 풀고 그다음에 근처에 가서 그냥 맛있는 조개구이든 뭐든 먹고 올 거예요. 아무튼 저희는 굳이 부산에 와서 맥도날드를 먹고 있습니다. 아 강조하지만 이따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좀 이따 맛있는 거를 먹을 거예요. 아 날씨 진짜 좋다. 그러게 날씨가 되게 좋네. 아 나 강의 갔다 올게. 알았어. 안녕. 나는? 안녕. 나는? 슈슈는 나도 몰라. 알아오지 마. 뭐라고? 가자. 나가 지금 강의를 하러 왔는데 제가 들고 들이러 왔어요. 학생처럼. 제스를 취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스를 취해 주시는 것이 저는 이제 드디어 강의가 끝나서 편하게 갈아입고 편하게 갈아입고 바다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뭐 먹을까요? 나도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솔직히 여기 근처에서 먹는 걸 해봤자 뭐 다 거기서 거기 있지 않을까? 맞아. 좋아. 좋아. 좋다라. 결혼하고 처음 오는 거예요? 처음 왔어. 사실 그 전에 너 와봤는데 아 긁혔어. 너무한 거 아니야? 장난 아니야. 아무튼 그 바다 보고 집에 들어가자잉? 그래. 좋아. 어처구니 없다고 해? 해? 어. 왜? 꼼자고 양념구이. 아. 어때? 이렇게 안 돼? 고마워. 소매야. Horu야 어때? 좋아. 아! 행운대 오니까 이렇게 좋아? 어이구. 좋아. 우와. 엄마. 좋아.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응? 그러느라 어려워? 응 응 어두워서 얼굴이 잘 안 보인다 그래? 분위기는 좋은데 오늘은 이렇게 놀았으니까 내일을 위에서 갑시다 아 피곤하다 가자 안 돼 지금 11시 11시 됐어 11시야 빨리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가자 휴 네 저희는 지금 아침입니다 부산의 아침 저희는요 지금 부산을 더 즐기고 싶은데 즐길 수가 없어요 기차를 타야 돼 맞아 기차 타고 빨리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돼서 부산 여행은 여기까지 해야 될 거 같아요 다음에 또 오자 지금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밀면을 먹고 끝내도록 하자 밀면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후 후 아빠 아빠 엄마 한 번 잘라? 응 이게 냉면하고 강아 냉면하고 다르지 맛이 고소하면서 새콤달콤해요 고소하면서 새콤달콤해요 응 그리고 시원해 맛있다 맛있다 어 만두다 만두 만두 진짜 커 아 뜨거 만두가 진짜 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만두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응 고소 뭐 남순이 막 음 음 감사합니다.